또 오늘은 113번째 책인 양과목자라고 하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좀 오래된 책입니다. 한 30년 넘어 된 그런 해서 나온 그런 책인데요. 김만풍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죠. 지금 미국과 계시죠. 이 저자인 필립 켈러는 동아프리카에서 성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토론토 대학에서 통양학을 전공하였고 8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사진기자로서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책의 실제 목자의 경험에서 온 양에 관한 지식과 사진기자로서 예민한 관찰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벌써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낼 정도로 문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결집한 책이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200만 권 이상 이렇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책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목회사액 처음 할 때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 저자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강의한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분은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다. 그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아래 부수를 들었다. 성경의 수로와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야외의 주제들과 자연현상을 다루는 평범한 시골말로 되어 있다. 원래 이 책들이 읽혀지지 않던 당시 사람들은 대개 시골 자연과 야외 생활에 친숙한 소박한 유목민들이 많았다. 오늘날은 그 경우가 다르다.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는 일 중에 상당수가 도시의 인위적인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특히 도시 사람들은 가축이나 농작물, 땅, 과실, 야생동물과 같은 주제들이 친숙하지 못하다. 이는 그들이 양이나 밀, 땅, 포도나무 같은 것들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계시의 기본 주제들과 불가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초자연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현상들을 자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밀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영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전하고도 논의가 여지가 없는 방법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적인 것들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창조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의미를 갖는다. 이 두 영역 안에서 동일한 기본 법칙과 원리와 순서들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 다른 하나에 있어서도 그 병행되는 원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의 의의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형태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라는 점을 여기서 밝혀두고자 한다. 그것은 또한 부분적으로 내가 다양한 청중들과 함께 나누었던 진리를 그들이 아주 분명하게 오랫도록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자주 오해되고 있는 시편 23편에 대한 목자의 통찰을 모은 이 책을 내놓는 데 대해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 책은 다이시 아름다운 시를 저작할 당시 마음에 품었던 바를 이해하는데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보다 나 자신에게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해줄 만한 매우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내가 중동지역의 목자들의 간섭과 매우 비슷한 동아프리카의 소박한 본토박이 목자들 틈에서 자라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방 목자의 낭만과 비애의 그림 같은 생활에 아주 친숙하다. 둘째 나는 청년 시절에 실제로 약 8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양을 치고 보살피는 일을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후에 한 지역 교회의 평신도 목회자가 된 나는 목자로서 나의 양떼와 함께 여러 달 동안 주일마다 이 시편의 진리를 나누었다. 그러므로 본서의 각장들은 양들과의 이같이 다양하고 직접적인 체험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직접 양을 기르는 일로 손이 거칠어진 실제 목자가 목자의 시편에 대해 길게 책을 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일반에게 잘 알려진 부분은 기초로 책을 쓰려다 보니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곧 이 시편에 대한 독자의 이전 생각들 가운데 어떤 것을 깨우쳐서 고치게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대개 영적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시편 23편도 실생활에 아무런 확실한 근거 없이 그것에 얽힌 감상적인 상상의 산물들을 다소 가지고 있다. 거기서 발전된 어떤 생각들은 사실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나는 독자가 이제부터 활짝 열린 편견 없는 마음으로 이 책을 대할 것을 부탁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신선한 진리와 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적인 돌보신과 관심의 눈길로 그의 심령에 충만할 것이다. 또한 구주께서 자기 양들을 위해 보여주시는 끊임없는 노력을 담대하고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시편 23편을 강의하기 했지만 자기 자신이 8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지냈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들의 심리에 대해서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양치기의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편과 같은 그런 23편의 유명한 시를 이렇게 낼 수가 있죠. 목차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시편 23편 전체를 이렇게 한 줄 한 주제씩 이렇게 단원씩 끊어가면서 그것을 강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1항에서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2항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항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4항에서는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5항에서는 내 영어를 소생시키시고 6항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7항에서는 내가 3항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8항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9항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10항에서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11항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12항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류별을 나누어가지고 23편을 강의하는 그런 12항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10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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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베푸시고 10항에